안녕하세요 소울리안입니다. 제가 리뷰어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많은 분들이 어떤 스마트폰을 사야 되는지 특히 아이폰 X이 나온 이후부터는 아이폰 중에 어떤 모델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정답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거를 정해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딱 하나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아이폰 X이 속도가 빠른지 아이폰 8이 빠른지 또 어떤 게임을 하는데 그거 돌아가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속도 고민은 조금 덜어드리려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아이폰 X, 아이폰 A 플러스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 이렇게 속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속도 비교 테스트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선정된 앱에다 제가 마음대로 정한 게임 앱을 하나 포함을 했고요. 앱을 실행한 다음에 로딩과 렌더링이 끝나서 사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 감사합니다. 드디어 모든 테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각 3회씩 측정한 평균값을 적었고 시간이니까 수치가 낮을수록 빠른 거겠죠?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이폰X이 전체적으로 압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앱에 따라서 아이폰X이 이기기도 하고 아이폰A플러스가 이기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세븐플러스가 제일 빠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매년 아이폰 출시 행사에서 30% 더 빨라진 프로세서, 새로운 3D 엔진 탑재 이렇게 하드웨어 강조를 엄청나게 하고 벤치마크 결과도 숫자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여러분 특히 아이폰은 꼭 제일 비싼 최신 기기를 살 필요가 없어요. 안드로이드와 달리 iOS는 제가 정말 너무 예뻐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5도 얼마 전에 10.4로 업데이트했을 정도로 OS 업그레이드 지원이 꾸준히 잘 되는 편이고 또 앱의 최적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아주 무거운 몇몇 게임을 제외하면 개인이 속도 차이를 느끼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속도 때문에 아이폰7은 지금 살 수 없고 아이폰8이나 10을 꼭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성능과 가격 둘 다 고려했을 때 1년 전 모델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기기를 사용해보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 자체에 흥미를 느끼신다면 지금은 아이폰10이 가장 좋은 선택이겠지만 적어도 아이폰8을 고려하신다면 아이폰7으로 한 단계를 내려서 돈을 절약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에 완전히 폼팩터가 바뀐 신기한 아이폰이 나오면 그때 좀 더 투자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생긴 거 나도 나아가 죽겠다.